여야가 10일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대립이 극에 달할 뇌관이 곳곳에 대기 중입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법안 처리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7월 임시국회 최대 화약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저자세 외교 논란이 전국을 흔들 예정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와 논란도 전국을 흔들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지나도록 변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공방은 17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적대적 대북관 논란이 제기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총문회 역시 임시국회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도 여야의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하는 국회법이 무색해진 실정입니다. 뉴스 토마토 최수빈입니다.